그 이제 뒷부분에 몬스타엑스라는 아이돌 가수분들이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 기다리시는 건가봐요? 그쵸? 네 맞으세요? 추우신데도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팬이었던 적이 있어서 저도 아이돌분들을 따라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지금 그 마음을 정말 저는 이해합니다 추우실텐데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제 곡 24시라는 곡입니다 저는 전통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고요 히든싱어 주현미 편에 제가 여고생 주현미로 한번 나가서 썼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24시 네 서 있었어요 아 백댄서 해주시려고 나오신 거예요? 네네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? 얘기를 들었어요 아 얘기를 들으셨어요? 뒤에서 네네네네 백댄서를 필요하신가요? 아닙니다 제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신 게 날 거예요 저 뒤에 춤춘 개판됩니다 네 그럼 24시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근거리고 한 명의 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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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리 가실 때 안녕 부르며 살고 싶은 마음 어느 봐도 들려 가득 들었고 방향 시길려 가득 들었고 나를 부르며 가늘을 내고 계신 것을 여자리 가출 한다는 서로의 사랑 오 세상이 변하다 해도 오 당신 밖에 모르는 여자 이 24시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 이 마음 어느 정도 들려오 나를 뚫려 뚫려 하얀 꽃이 들려오 나를 뚫려 뚫려 나를 불러 내 티른 그 내 목소리 지린 Yale 내 가슴의 널 szerint 나를 내리다고 했잖아 마지막 금부터 페이스 입니다 오늘 밤 너리여 나를 부릇뚫어 하염없이 되어 나를 부릇뚫어 나를 부릇뚫어 나를 부릇뚫어 나를 부릇뚫어하여 나를 부릇 REALLY 나를 부릇뚫어하여 나를 부릇뚫어하여 나를 부릇뚫이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배현이 있을게 박성...